뭐야 여기 낑겼어 정문 문쪽 문쪽 정문쪽 봐줄게 살리고 왔게 문기절 문기절 우리쪽 오른쪽 방 조심 안해둔 카민에서 빼고 본다 속조금을 먹어 놔 나 피 막아 왔어? 빼고? 파트리고 잘못 떨어졌나? 빼고 본가? 카민 뭐야 파크로스로 흔들리는데? 응 파크로 파크로 핵셈 들어갔다 핵셈 자 홈문으로 가봐 응 그 중간 네모난거 중간 네모난거 네모난거 기절 나이스 닉네임 다른데? 얘 아니다 킬러 다른데 야 핵셈 핵셈 잘 쏜다 핵셈 잘 쏜다 내 머리 이거 상대도 안해 야 포기 머리가 뭐야 얘 위에 기절 바랍 기절 내 머리야 내 머리 끌 끌 끌 뭐야 포지 아니 있을 때도 뭐야 이거 야 미에 봐주고 싶었는데 로키 형 이거 아닌데 지금 딱 핑 딸개비 쪽이야 왼쪽 파줄게 왼쪽 파줄게 야 우측 감는 거 있다 감 떠네 기절 위로 올라갈게 딸개비 내 거 살릴 수도 있다 멀리 가도 있었는데 지금 핑이야 형 포기할게 핑에서 찍는다 안 보인다 더 내 쪽 사운드 내 쪽 사운드 다른 팀일거야 미라도 애들 아래야? 어 3번쪽 한 칸 더 뒤로 내려간다 안했어 안했어 내 쪽 자기비 탄 거 없지 봐사다 봐사 뭐야 같은 팀이네 같은 팀인데? 아니 그거 그럼 미라도 쭉 지나간 거야 내가 본 미라도 최소 3명 타고 있었어 어 뭐야 아 101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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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2호 102호 기절 102호 하나 있었어 나 왼쪽으로 가서 반칙보다 더 뛰고 있을 수도 있어 제 밑에 갈 점은 안 보여 이거 원톤은 아직 안 들었어 P 기절 나이스 나 같은 팀인가? 그럴 수도 있어 레드바이에 한방투에 둔 거 같은데 오오오오 오씨 스카스 좀 쏘네? 가만히 있 가만히 있 한 명 팀킬 어 나 차있어 어 나 대기차 짝대한테 맞았다 한 번 아.. 이걸? 한 명 핫킬 어디야 어디 하나 미라도 니랑 하나 픽킬 니 형 나 오면 살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미라도 니 하나 내 패차 니 미라도 니킬 어 미라도 니킬 어 뭐야 여기있어 적디 4명 우리 좀나 쏘고 있어 오옹 남아 모아놨어 하나 더 있다 저기 하나 더 있으면 중간에 중간에 들어 알겠 이쪽 방은거 하나 더 기절 이거 람보역 2층에서 2번 능서포탑 좀 해줄래? 야 이거 담벼락 파트도 없네 어 뭐야 야 ㅅㅂ 여기도 있어 1번 얘가 거기까지 돈거다 형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있던 애가 우리 집 2층 우리 집 2층 우리 집 2층 내 집 2층 200키로 에폭 간다 오른쪽 오른쪽 100맞았다 들어왔어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으로 어 아